가넷은 하나당 100만원의 가치이며 마지막 우승자의 가넷을 실제 돈으로 교환해드립니다. 가넷이 100개라면 1억, 100개 이상이라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블랙 가넷입니다. 블랙 가넷은 위기의 순간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전체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해 전의 게임은 메인 매치와 데스매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인 매치는 모든 플레이어가 참가하며 우승자와 탈락 후보를 정하는 게임입니다. 메인 매치의 우승자 혹은 우승자들은 데스매치를 면제해주는 생명의 징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매치의 최하위자는 본인과 데스매치를 진행할 한 명을 선택하여 데스매치에 진출합니다. 데스매치는 최종 탈락자를 결정하는 1대1 게임입니다. 데스매치에서 패배한 사람이 최종 탈락자가 됩니다. 단, 이번 시즌에는 데스매치 룰에 변화가 있습니다. 데스매치에 진출하게 되는 플레이어들의 가넷은 데스매치를 시작하기 전 주체측에 보관됩니다. 데스매치 결과, 살아남은 플레이어의 가넷은 다시 돌려드리며 탈락한 플레이어의 가넷은 자동 소멸됩니다. 기존처럼 데스매치에서 살아남을 경우 상대의 가넷을 획득하지 못하는 대신 블랙 가넷 1개를 얻게 됩니다. 블랙 가넷은 일반 가넷과 달리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스매치에 진출할 위기에서 블랙 가넷 3개를 제출하면 블랙 미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블랙 미션은 3가지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한 가지 미션을 선택하여 도전할 수 있습니다. 블랙 미션에 성공할 경우 데스매치에서 면제되며, 생명의 징표가 없는 플레이어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자신을 대신해 데스매치에 보낼 수 있습니다.